드디어 킹구호를 봐야 되겠죠 제가 조립해 보면 좋은 케이스인지 아닌지 나옵니다 여기 폭이 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상판하고 측면판하고 떨어져 있고요 이 사이가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측면이 메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쉬 끝에는 고무으로 패킹 처리도 해 놨습니다 다치지 말라고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먼지 필터가 안에 있습니다 강화유를 빼려면 여기 나사 풀면 될 것 같아요 나사는 완전히 빠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끼면 되겠지 전면이 이렇게 굴곡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니고 강화유리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RGB 바가 있어요 이 RGB 바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연결되면 더 이쁘지 않을까 이거는 프로 버전이기 때문에 RGB 펜이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은 140mm 두 개 리버스 펜으로 들어가 있고요 하단에 3개 후면에 하나는 120mm로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우측면 미세한 먼지 필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탁 붙거나 뭐 딱 걸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허브가 여기 들어있네요 PWM이랑 5V ARGB도 같이 된 허브가 들어 있습니다 포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포트는 총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케이블이 흰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커넥터까지 흰색으로 다 해 놨습니다 허브 PWM 선하고 5V ARGB 선은 흰색으로 안 되어 있네요 하드디스크 베이 있고요 에보 느낌이 나요 에보는 이게 처리인데 이게 플라스틱인 게 조금 뭔가 그렇다 하얀색 고무 패킹으로 마감 처리 했고요 상단도 전부 하얀색 고무 패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샤워 댐퍼도 붙어 있네요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 놓은 거네요 원테크 마크가 붙어 있네요 근데 마크가 좀 삐뚤어졌다 이거 빤티하게 맞추고 싶은데 설명서 나사류 나사박스로 들어 있고요 전면 메쉬 키트가 여기 들어 있네요 씽95는 전면 메쉬 키트가 별매가 아니고 기본 구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면 메쉬 키트를 할 건 아니고 강아이리로 할 건데 한번 끼워 볼게요 이거 끼기 전에 전면에 그런 펜을 어떻게 다냐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브라켓이 앞으로 나옵니다 여기 나사를 풀고 밑에도 있네요 앞으로 당겨주면 걸리네 앞으로 이렇게 제끼면 이거는 설명서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기믹이 있네요 여기를 풀면 돼요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리면 내려오네 짠 그다음에 이걸 당기면은 와 이렇게 되는구나 와 이거 머리 엄청 썼는데요 접고 열리고 여기를 잠가주면 아래도 잠가주고 이렇게 하면 전면 펜을 달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 펜은 리버스 펜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됩니다 펜을 뒤집거나 다른 펜으로 교체한 다음에 이렇게 달면 전면이 메쉬가 됩니다 측면 펜을 또 달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측면 펜을 달 수 있는 겁니다 음 좋아 아주 좋아 기본적인 구조는 파악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몬테크 스티커를 제거할 거고요 두 번째는 몬테크 명판이 삐뚤어졌거든요 이거 두 가지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120mm는 여기에 몬테크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에 마크가 써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붙였나 봐요 스티커 없는 게 더 깔끔하죠 보니까 명판 빠듯하게 붙일 수 있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거는 뒤에서 조직했습니다 띄었어요 정말 섬세하네요 어떻게 여기에 딱 자리까지 만들어 놨지 영상으로는 차이점이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빠른탕이 마쳤습니다 오오 보통 USB 3.0 이렇게 두 줄짜리는 꼬여 있긴 마련인데 얘는 안 꼬였습니다 어항 모양의 케이스는 이런 경우에 누르면 이게 막 낭창 낭창 거리는데 얘는 낭창 낭창 안 거립니다 튼튼합니다 얘는 SSD 메인보드 스크류 하우스 오프라이 스크류 이렇게 써 있습니다 tomorrow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첫 조립이라서 시행착오를 좀 거쳤어요 12시까지 야근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선정기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안 보이니까 깔끔하죠 가림막이 있어 가지고 선정기 대충 해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허브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확장성이 굉장히 좋아요 RGB 장치 맞꽂아도 됩니다 펜 확장도 쉽고요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쉬웠던 것도 있습니다 펜선 정리가 가장 어려웠어요 하단 펜선 길이가 어중간 해가지고 허브에 연결은 되는데 깔끔하게 연결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연장 케이블을 사용했습니다 선정리도 하고 나면 별거 없어요 사실은 이제 기다리던 전원 오픈을 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키면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쁘죠 특징을 보게 되면은 전면에 있는 LED 바가 측면에서도 보이게 설계를 해 놨더라고요 기본 펜도 이쁘고요 그래픽 카드 지대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RGB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랑 싱크를 해 놨기 때문에 아무리로 한 번에 모든 RGB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버튼으로도 조절할 수 있어요 대신에 케이스 버튼으로는 내면 안 됩니다 마지막 페이스도 괜찮은 게 뭐냐면 기본 펜이 굉장히 예쁩니다. RGB를 안 해도 예뻐요. RGB를 끄게 되면 non-RGB 화이트 감성으로 변신을 합니다. LED를 끄는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끌 수도 있지만 케이스 LED 버튼을 3초간 누르고 있으면 메인모드랑 싱크로 변경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5초까지 기다리면 모든 RGB가 꺼집니다. 이렇게 non-RGB 감성으로 써도 전혀 흔색이 없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의 또 특징이 있죠. 전면 강화 유리를 메쉬 케이스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면이 메쉬로 변경이 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전면만 메쉬이다 보니까 조금 이질감이 있습니다. 측면 메쉬 킷을 별도로 발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걸 측면으로 해놓으면 티는 잘 안 납니다. 어차피 이 케이스는 측면으로 놔두긴 하죠. 아무튼 메쉬 킷으로 하면 이런 느낌이다. 전면을 메쉬 킷으로 하고 전면 펜을 다는 거는 제가 블랙을 조립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립을 다 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하단 펜선이 조금 짧은 게 아쉽고요. 전면만 메쉬를 하는 경우 조금 못생겼다. 이거 외에는 다 만족을 합니다. 조립하면서 느낀 거는 에보랑 비슷하다. 조립을 다 하고 봤을 때는 Y60의 컴팩트한 느낌도 있다. 에보의 장점과 Y60의 장점이 합쳐진 케이스가 아닌가 그리고 전면 공면 강화 1위로 인해서 기존의 어항 케이스가 어항형이었다면 이거는 진짜 어항이다. 이거는 실제로 보신 분은 느낄 수 있습니다. 유니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일반 버전을 사는 게 좋겠지만 별도로 펜을 구매하셔야 되는 분은 펜이 6개나 들어있는 프로 버전을 강추드립니다. 블랙이 22만 1천원 화이트가 23만 6천원으로 비싸지만 가성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논 RGB로도 이쁘다는 거 논 RGB로도 이쁘다는 거는 꺼나도 이쁘다는 얘기거든요. 120mm 기본 펜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정방향 펜도 팔고 리버서 펜도 파는데 아직 140mm 펜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메쉬를 장착하고 전면에 펜을 놔뒀을 때 리버서 펜이 뒤집혀야 돼요. 그러면 안 이쁘겠죠? 아닌가? 오히려 더 이쁠 것 같네. 안에서 볼 때는 RGB가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해볼게요. 오랜만에 굉장히 이쁜 케이스를 조립해본 것 같아요. 블랙 버전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물보고 말해 제일 빨리 끝났다고? 나는 맡긴 것 중에 제일 이쁘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제일 빨리 끝났대.